다섯 번째 이야기 아기 하마의 감기 병원에만 가면 무서워서 우는 아이 아기 하마의 감기 이야기를 들으면 병원 가기가 즐거워집니다. 아기 하마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펄펄 나더니 온몸이 빨갛게 변했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다. 엄마 말씀에 아기 하마는 발짝 뛰네요. 싫어요. 주사는 무서워. 아기 하마는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네를 타던 친구가 아기 하마에게 물었어요. 너 왜 빨갛게 되었니? 별일 아니야. 나도 같이 타게 해줘. 아기 하마가 말했어요. 아기 하마는 친구와 같이 그네를 탔어요. 으아! 난 몰라! 나도 빨갛게 되었어! 친구가 울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기 하마는 미끄럼 타는 친구에게 갔어요. 너 왜 빨갛게 되었니? 친구가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아기 하마는 친구랑 같이 미끄럼을 탔어요. 이이! 어떡해! 나도 빨갛게 되었어! 그 친구도 울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기 하마를 두고 모두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기 하마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친구들이 모두 빨갛게 되었어요. 자, 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다시 예쁜 아기 하마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자. 독감입니다. 아무래도 주사를 한 대 맞아야겠어요. 간호사 아저씨가 주사기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무서워! 너 열까지 셀 줄 아니? 간호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열까지 세다가 몇 번째 주사기가 들어갔는지 알아맞히면 아저씨가 사탕 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에 들어갔어요. 아기 하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너는 숫자도 참 잘 세는구나. 간호사 아저씨가 아기 하마에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주사를 맞고 나오니 빨간 친구들이 와있었어요. 어? 너 이제 원래대로 되었네! 아기 하마는 다시 예전처럼 예뻐져 있었어요. 너희들도 숫자를 잘 세면 원래대로 될 수 있어. 아기 하마는 뽐내면서 엄마랑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기 하마는 엄마랑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고 Hell 생ién자 한글자막 by 한효정